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.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첫 회의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 민주당과 다르지 않다면서 명분과 원칙을 지키면서 이기겠다는 결심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이날 회의에선 충남 출신 초선 장동혁 의원이 당 사무총장에 비정치인이자 여론조사 전문가인 홍영림 전 조선일보 기자가 여의도 연구원장에 임명됐습니다.